여우수와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우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우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날 수요 묵상 본문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구절이고요 오늘 이번 주 강당과 연결해가지고 오늘 갈렙이 본 것 세 가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 강당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요 10절에 45년 동안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요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우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되어있죠 여우수하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불원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갈렙이 본 것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은약을 봤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게 아니고요 은약의 흐름을 보았다는 겁니다 약속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전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날에 하나님의 반드시 그날에 붙잡았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갈렙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강담 붙잡은 거 한 달만 지나도 왜 응답이 안 올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에 붙잡았던 40년 전에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은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우수아는 갈렙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뭔가가 혼자인 것처럼 외롭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은약 밖에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담과 원담과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요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창조 원리 속에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는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갈렙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갈렙은 자신감에 넘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약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40년 전에 붙잡은 건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후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죠?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하더라도 오히려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싸움에 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결국 교만하거나 나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갈렙은 뭐죠? 은약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밖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볼 때가 많아요 그게 이번 주 강간에서 애서가 봤던 거거든요 애서가 너무나 냉철하게 잘 본 겁니다 하지만 그 잘 본 것이 은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것에 의거해서 나를 찾아버리면요 우리는 늘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은 성취 안 되지? 왜 응답은 안 오지?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아니거든요 은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올해 원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명기약이 있습니까?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은약의 평생의 기도 제목 속에서 이번 주 강단과 기도 수첩과 모든 메시지들이 흘러가는 곳에 내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약의 백성입니다 그게 은약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약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1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오늘을 여러분들이 찾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보았던 게 뭐냐 늘 자신의 오늘을 찾았던 거예요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온전히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을 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악망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답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열면을 맺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포럼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과 그 시간표가 맞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응답이 안 오면 내가 힘 빠지는 겁니다 내가 공허한 겁니다 뭔가가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죠?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구원에 감사 관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 알고 있습니까? 그거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하고 못하고에 착각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힘 빠졌다 안 빠졌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 중에 몇 가지가 내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살리는 쪽으로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해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살리는 자고 복음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 내가 저의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와 지혜와 만남의 축복 달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한 축복 누리는 거예요 갈레비요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40년 뒤에 이 타이밍에 내가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레비의 두 번째 눈이 열린 게 뭐냐니까요 평상시에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부담가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 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갈레비 세 번째 본 게 뭐냐니까 15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9절부터 15절은요 약간 해부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의의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왜냐 아직 싸움도 안 했어요 정복도 안 했어요 결과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수와 갈레비 둘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들은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지금 빼놓고 아직 정복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복 못하면 얼마나 뻘쭘합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은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의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하면 됩니까 이 결론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증인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특권이에요 전도자들이 뭔가가 하나님의 작품을 자꾸 설치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 있죠 분명히 지금 당사자들은 아직 정복도 안 당했고 싸움도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냥 이 은약의 흐름 속에서 갈레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의 축복을 통해서 당연한 것 하면서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레비인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거쳐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더 이상 이 헤브론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갈레비에게 큰 축복을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적 싸움에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시비 못 걸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아예 싸움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왜냐 은약의 흐름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여우알을 쫓는 사람이면 사단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우알을 쫓지 못하다 보니까 늘 어느 날은 두려움에 잡혀 있고 외로움에 잡혀 있고 공허함에 잡혀 있다 보니까 사단이 늘 놀이터 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레비는 달랐거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구나 사단이 단 1초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말로 보스턴 이마누엘 교회 때문에 뉴 잉글랜드 전체에 흑암이 단 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땅의 영적 싸움에 전쟁이 그쳐버리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딱 여러분들이 이 은약 붙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레비 받던 세 가지 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약만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은약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 하면서 정말로 나의 오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결론을 알고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단 1초도 틈타지 못하는 전쟁이 그치는 그런 하나님 세계보고마의 추역으로 또 뉴 잉글랜드 보고마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보스턴 인마누의 길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각 지역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전도자의 걸음 닿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지는 하나님 산증인의 우리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각자의 현장과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